아쉽긴 한데 궁을 먼저쓰고 일단 때리고 와! 지금 왔어 방금? 내가 시야를 와! 쎄긴 쎄다!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탐캔디아트 복 받으실 거예요 공격 개거인거 같은데 얍! 따이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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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! 얍비! 개꿀? 알아서 해 그렇지? 이게 탑이야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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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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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야 왜 멈춰? 아 이거 피 벗겨 나서 그렇구나 존나 졸렬하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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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, 아.. 아! 아!!! 뿅! 잡을만해! 한 대만 더! 꺾어! 1초였는데? 어떻게 알았지? 오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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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따따따 열이 줬나봤지 그냥 ori 한방인가? 우엏 덩oa주오 제발 아 아 마나가 없었다 아 유세퀴 봐라 이걸 더 가? 유세퀴 봐라 일로와 거기 버섯이 있는데 아웃코스로 가는 척 그럼 인코스에서 버섯을 밟아주면서 오 다다다다다다다다 점화! 안 죽나? 아 설앤쳐스 뭐야 아 재미없게 저 testimony 안 보일 것 같은데? 저게 보이나? 가보자 텃바를 스킬을 안찍고 아 근데 원래 AP바루스가 저 W딜이 말이 안 되긴 해 1렙 W는 모르겠네 이게 7 데미지 더 들어가는 건데 한방에 근데 마법저항력 있으니까 한 3,4 들어간다 치면 윗찍고 때리는게 이득 아니야? 왜 W 찍는거지? 무조건 윗찍는게 나은거 같은데? 이래야 더 때리지 이게 맞다니까 아니야 2가 맞아 아니 이거 데미지 7밖에 안 들어가는데 한데 7도 안 들어가 마방 빼면 못 맞췄네? 이건 변수인데? 축구왕자 신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상윤아 타파루스 요청 들어줘서 고맙다 승리 기여거 상윤아 타파루스 아 근데 왜 W 찍는지 알았어 W를 찍었으면 E를 안썼기 때문에 E레벨 E를 찍고 W를 터트려서 잡았겠다 아 내가 아. 해방rag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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Så 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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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대기 대기 큰 거 온다 아! 어 뭐야 어 잠깐만 이거 변수는데 이거? 끝났다 어 진짜 세다 근데 하는 이유들이 있네 이게 좀 아쉽긴 한데 궁을 먼저 쓰고 일단 때리고 와 지금 왔어 방금? 야 시야 주세요 와 쎄긴 쎄다 진짜 쎄다 잘 가라 어? 아니 이게 근데 그 탑에서는 그러니까 스킬을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할 수도 있긴 한데 다 근접 챔피언들이 많이 나오니까 스킬이 없어가지고 플 안 쎄어 위에 써도 있을 것 같아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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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이야 일로 와봐 이길 것 같았냐? 이길 것 같았어? 이걸 하는 이유가 있네 좋다 좋다 이건 진짜 좋은 탑? 아 이게 안 죽어? 공장장님한테 말씀드려? 피 외기 할래? 아 나 시간이 안 돼 아 나 오늘 일정 그 나 2시에 배그 대회 있어가지고 아 이게 출통을 맞았네 양아 간다니까 다이아는 이제 진정? 아 이거 경계정이 아니고 이건 깔끔하다 달리 달리야 아 아 이 너무 급하게 썼다 아 씨 리달리가 게임을 이길 줄 아는구나 리달리가 게임을 이길 줄 아는구나 아 쏘 형 어디 있지? 오 오 오 오 오 게임을 X같이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런 게 탑이에요 고딩 때요? 고딩 때 당연히 1장이었죠 서든 1장, 롤 1장 여자친구는 게임에서 있었어요 메이플스토리 이런 데서 여자친구 만들 시간에 게임했지 나는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종 땡 치면 게임만 했어 초등학교 때 급식 1등으로 먹고 나서 피시방 가서 스타하고 중학교 때 바로 나와서 집 와서 서든하고 피시방 가서 서든하고 나는 게임에 인생을 바쳤어 운동해야 아 채팅 보다가 아 부대찌개를 뭐 진짜 맛있는 그런 게 있어? 근데 이거 다이브가 안 되나? 아 아쉽다 아무 생각도 안 하면서 게임하고 적인 처치했어 조졌다 조졌어 일단 먹히긴 했는데 뭐 안 되냐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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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모른다. 끝날 때까지 끝난 거 아니야? 나한테 호스 두는 사람들 끝나고 기다려라 1대1 뜨게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이제 팀원 차이가 너무 심하다? 뭐야? 실버 맞아? 실버! 아 진짜 씨발! 아니 타워 왜 이렇게 맞지? 아니 그러니까 실버인데 왜 까부는 거야? 난 이해가 안 돼 다이브 간다 다이브 간다 그러니까 까물지 말라고! 실버면 형! 잘하지 어때 느낌 어때 딱 말해봐 나 왜 이렇게...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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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